다이야를 만나네 다이야를 만나네 나 전 시즌에 몇 점이었지? 어우 3,654점? 심각한데? 나다 이 새끼야! 지현이 시시미가 왜 있어? 나 원래 여기 튀어나야지 마! 시시미 이 티어 아닌가? 맞다 이 자식아! 몰라! 묻지 마! 알려주지 마! 아 형... 오히려 썸나피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새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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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라인 방벽 얼마 없다 이 팀에 100개 이 팀에 100개 이 팀에 100개 왼쪽 왼쪽 이 팀에 여기 아직 있어요 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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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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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미 형 뒤에? 아... 시시미 형 점프점프하는 거 존대 귀여웠어 으아아아앗 으하하하 아... 야 팀으로 나갔잖아 응, 잘 안돼 할 수 있어 너라면 1 대 6켜 아, 도망가 도망가 야 라인 채우자 야, 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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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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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미 형 나만 믿어 아니 뭘 믿어 이것저것 믿지 마 믿지마 이리와 좀 나와봐 어? 낮으면 대머리이이이이이이 아... 아... 메가베 뒤에 뒤로 샀어 나이스 나이스 힐 좀 주세요 메가베 요즘에 맥크리들은 진짜 잘 쏟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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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 불꺼를 줬지 이 아 이거 아 아 위치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나 위치는 아는데 턱조가 하랴 하랴 하하 마 하렴 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마 제발 제발 개 생기면 아 아 아 씨마 한번 밀게요 아 진짜 못된다고 어 야 말이 되네 자리야 게이지 높아? 고에너지야? 렉킹 나왔다 렉킹 먼저 녹여봐 이거 야 힐벤이야 힐벤 힐벤 때 개피라서 빠질게 잠깐만 렉킹 볼이 밀어가지고 차를 뒤지는 게 나았겠지? 아냐 아냐 잘했어 잘했어 막아보자 아니 나 힐벤이 개피였어 진짜로 야 근데 다 개피였어 렉킹 볼이 밀어가지고 차를 뒤지는 게 나았겠지? 미안해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막아보자 아니 근데 지진미 형 랭커 가야지 아휴 나 정수에 미련 없어 윗도 정면 상대에 썩평 없잖아 밀어봐 왼쪽에 맥클이 있어요 왼쪽에 맥클이 왼쪽에 맥클이 안된다 알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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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야 잠깐 맥킹이 나왔는데 오우 우우우 우웩 우웩 눈피 파마 이틀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잉간 여기 아잉간 가리야부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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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좀만 버텨봐 나 가면 퐁줄 수 있어 라이나 뒤로 빠지면서 맥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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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뒤로와봐 라인 뒤로와봐 아니 딜러들 피해 도망져봐 도망져봐 라인 밀어줄게 라인 딜러들 피해 라인 컬 라인 컬 나이스 잘 밀었다 자리야 3명 빠른거 정상쪽 라인 춥네다 나이스 초월이야 초월 아니었네 라인 딜러들 피해 나이스 자리야랑 한쪽 자리야랑 한쪽 한쪽 안쪽 안쪽 나이스 우리 트레우 어떻게든 살려 트레우 5종 에코도 있다 에코도 있다 에코 주방봤어 주방봤어 나이스 라인 라인 라스트 레킹 라스트 레킹 레킹 꿈받한다 잠깐만 살리면서 힐러들 레킹 딸피 여기 제 딸피인데 저거 오지마 시키야 나이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깔끔한데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오늘 하루하러 준비 정리 준비 정리 정리